경상남도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웰리스 산업 집중 육성에 가속도를 냅니다. 지난 27일 도와 산천군, 주식회사 효롱, 성노복지의료재단이 지리산 중심 웰리스산업 육성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6일 여성농업인의 농촌사회 발전과 화합 도모를 위해 제11회 한국여성농업인 경남도대회가 열려 여성농업인의 화합과 기상을 펼치는 축제의 자리가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심화되고 있는 청년 구직자의 실험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2G사업 참여자 420명을 권역별로 모집합니다.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정책자문기구인 경남항노화산업발전위원회가 지난 28일 발대식을 갖고 앞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웰리스산업 집중 육성에 가속도를 냅니다. 지난 27일 도정회의실에서 홍준표 도지사와 허기도 산천군수, 김영기 주식회사 효롱 회장, 정영숙 성노복지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 중심 웰리스산업 육성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웰리스산업을 우선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등 신규시설 건립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합니다. 주식회사 효롬은 142억 원을 투자해 동의부감촌 1원의 효롬체험관과 항노화 힐링센터를 건립합니다. 성노복지의료재단은 2018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해 산천 한방약초산업특구 내에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을 건립하게 됩니다. 도하산천군은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행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이날 홍준표 도지사는 항노화 제품과 기술의 새로운 시장과 수요 창출로 경남이 한방항노화산업의 메카로 자리잡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달 550억 원대 산천 한방항노화단지 투자협약과 한방특화웰리스관광산업 육성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여성농업인의 농촌사회 발전과 화합 도모를 위해 제11회 한국여성농업인 경남도대회를 지난 26일 창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농업인 체육행사, 여성농업인 장기자랑 등 화합행사와 농특산물 전시, 양파장아찌 담기 체험 등 부대행사가 실시돼 여성농업인의 화합과 기상을 마음껏 펼치는 축제 자리가 됐습니다. 이날 홍준표 도지사는 인삿말을 통해 농촌의 신성장 동력인 여성농업인을 위한 양성평등 확산과 행복한 삼터, 일터 구현으로 경남 미래 50년 건설에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도는 여성농업인 육성에 983억 원을 투자해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전문 농업, 경영 역량 강화 등 정책 추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심화되고 있는 청년 구직자의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2G 사업 참여자 420명을 권역별로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춰 취업을 알선하는 원스톱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직자와 개인별 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특성과 적성을 파악하고 취업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처를 알선해줍니다. 사업 참여자는 참여수당과 취업수당뿐만 아니라 참여자가 원할 경우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 교육 이수 수당을 지원하며 각종 취업 관련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거주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는 사업수탁기관인 주식회사 JM커리어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난 28일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정책자문기구인 경남항노화산업발전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산업별 4개 분과와 산업별 분과를 연계 조정할 기획조정분과 등 총 5개 분과 34명으로 구성돼 항노화산업과 관련된 자문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자문위원회는 지역 구분 없이 항노화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대표성보다는 실무중심으로 다양하게 위촉해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는 자문위원들이 항노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선도해 경남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7일 서부청사에서 중국 시장 주요 농식품 바이어 11명을 초청해 도내 40개 농식품 수출업체와 수출상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한중 FTA 발효 후 두 번째로 세계 최대 식품 소비시장인 중국 시장을 집중 공략해 일본 중심의 수출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초청된 바이어와 도내 수출업체의 1대1 상담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상담회에 참가한 바이어들은 기능성 식품과 건강 음료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도내 수출업체 26개 업체와 615만 달러의 수출입 의향서를 재결해 앞으로 세부 협의를 거쳐 수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도는 5월 말과 6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중국 바이어를 초청하는 수출상담회를 열 계획이며 5월과 8월, 9월에는 중국에서 해외 판촉전을 개최해 중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5월 1일부터 14일까지 봄 여행주간을 맞아 가족 등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여행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여행주간을 맞아 산청 한방 테마파크 항노화체험을 비롯한 고성군 2016, 고성 공룡엑스포, 밀양시 아리랑대축제 등 봄에 여행하기 좋은 시군 추천 코스 및 축제 등을 마련해 경남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여행주간에는 주요 관광지에서 최대 50% 할인과 더불어 도내 34개 숙박업에 대해서도 최대 30% 할인하는 등 경남지역 95개 업체에서 다양한 할인이 진행됩니다. 한편 도는 여행주간 기간 경남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광산업 종사자 친절교육 등을 실시해 다시 찾고 싶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우수 감사 사례가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 보건복지부 대상 사회복지 분야 감사기법 전수특강 2회 실시를 한 데 이어 지난 3월 말 충청남도가 경상남도를 방문해 기법을 전수받고 자료를 수집해 갔으며 5월 중에 전라남도와 충청북도 관계자가 경상남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거창군 가북면 동촌마을 새뜰마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동촌마을에 11억 원을 들여 18가구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12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길과 상수도시설 정비 등 기초 인프라 시설도 개선합니다. 재단법인 경남 한방약초연구소와 산청기능성콩 영농조합법인이 공동으로 건강에 좋은 한방약초 이용 기능성 단무지를 개발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단무지에 비해 미네랄 등 기능성 함량이 많고 식감도 우수해 소비자의 입맛에 더욱 친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월 11일 전북 김제 구제역 발생과 3월 23일 경기 이천 AI 발생을 시작으로 전국 발생지역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 방역조치가 지난 27일자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도는 신속한 전국 발생 동향 및 역학사항 분석과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통해 구제역 AI의 도내 유입을 막아 청정지역을 사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2016년도 건축행정건실화 추진기획을 밝혔습니다. 도는 도민건축서비스의 질적향상도 모아 건축행정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 등 4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 3년 연속 건축행정건실화 소상의 영예를 올해도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거주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재난 발생 시 피해 취소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6억 7천만 원 예산을 요청한 상태며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거주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15억 7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체계구축을 위해 도내 시군 자재창고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훈련을 4월부터 연말까지 오후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숲속 힐링을 통한 심신의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향상을 위한 숲속 힐링 명상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도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부청사 개청의 상징성과 그 가치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서부청사 개청전 진주소재 도청시절 등 옛사진을 공개 모집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찾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에서 2016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과 관련해 보조기기 사용의 적합성 등을 상담할 방문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경남지회에서 성공적인 창업과 소상공인 영리한 강화를 위해 경남 도민 무료 창업 강좌를 실시합니다. 도내 창업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